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포토샵의 강력한 기능 중에요 마음대로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회전시키고 반전시키는 프리 트랜스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짧은 다리도 늘려보고 없던 배경을 만들기까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해변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데요 사실 프리 트랜스폰으로 이미 다리 길이를 조금 느린 상태에요 원본 사진은 이거구요 프리 트랜스폰 기능을 이용한 보정된 사진은 이거에요 비포 애프터 자 그럼 프리 트랜스폰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한 객체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실은 이번 강좌 이전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툴들이나 여기 패널들 이런 설명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스킵을 하고 우리는 재미있게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만 해도 여기 이 무브 툴이랑 선택 영역에 관한 툴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이 무브 툴은 뭐냐면요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잡은 객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 마르키 툴은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선택해서 선택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툴이에요 어떤 툴을 만지건 간에 마지막으로 만진 툴 다음에 항상 이 무브 툴로 되돌려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작업하다가 난 단지 이 객체를 움직이고 싶은 게 다 했는데 글자가 입력된다던가 어떤 도형이 그려진다던가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으로 이 무브 툴로 돌려 놓도록 할게요 단축키는 V입니다 V 프리트랜스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무브 툴을 선택해 둔 상태에서요 내가 원하는 객체를 클릭하고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에디트라는 툴이 있어요 이 메뉴를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프리트랜스폰이라는 메뉴가 보이거든요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단축키는 꼭 외워두도록 할게요 자 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랜스폰을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내가 선택한 객체 주변에 생겨요 이 모양을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가면 크기를 키울 수 있게끔 커서의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가로로도 키우고 위로만도 키우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우스를 이 크기 키우고 줄이는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어요 회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트랜스폰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요 180도, 90도, 시계, 반시계 방향 그리고 가로, 세로 방향으로 반전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포토샵에서 정말 강력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트랜스폰이라는 기능이에요 프리트랜스폰 기능을 활성화하고 나서 뭔가 작업이 끝났잖아요 늘 엔터키를 쳐서 활성화를 끝내줘야 돼요 어쨌건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 컨트롤 T 꼭 외워두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리 길이를 한번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창을 다 닫고 시작할게요 Don't Save Don't Save 미리 준비된 예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에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파일에 들어가셔서 오픈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경로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두 번째 방법은요 다시 이걸 닫을게요 여기 포토샵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빈 작업대가 보이죠 이 작업대 암호 여벽을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이 오픈 창이 터요 여기서 똑같이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경로에 사진이 있으면요 이 사진을 잡고 그냥 포토샵 아이콘 위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저는 이 방법을 주로 쓰고 있어요 무튼 이렇게 사진을 불러올게요 우리 프리트랜스폰 기능을 배웠다고 그냥 무턱대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사진을 누리냐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사진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프리트랜스폰으로 다리를 누리기 전에 기본 개념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거든요 먼저 이미지 사이즈는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 그대로 이미지 사이즈예요 여기 메뉴바에 보시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보면 이 지금 사진의 가로 길이는 4556 픽셀이고 세로 길이는 3037 픽셀이에요 이게 이미지 사이즈예요 캔버스 사이즈는요 지금은 이 이미지가 캔버스 위에 다 올라가서 그 캔버스가 전혀 안 보이는 상태인데 캔버스 즉 도화지 도화지 위에 뭔가 지금 이미지가 똑같은 도화지 크기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요 잠시 픽셀로 바꿀게요 단위를 바꾸면 아까 전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크기의 도화지 위에 똑같은 이미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이 캔버스 사이즈 크기를 제가 뭐 한 4천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지금 이미지는 크기가 그대로 있는데 캔버스만 위아래로 더 길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즉 도화지가 더 커졌고 위에 작은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캔버스 사이즈와 이미지 사이즈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이 캔버스 사이즈 개념을 왜 설명드렸냐 하면요 우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프리트랜스폰 기능으로 다리 길이를 자연스럽게 늘리려면 이 다리 아래쪽에 즉 이 다리 아래쪽 영역에 조금 더 도화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만 자연스럽게 늘려서 다리를 자연스럽게 늘린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다리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캔버스 사이즈를 조금 조절할게요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에 들어와서 단위는 픽셀로 바꾸고 높이는 한 325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만약에 OK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위쪽과 아래쪽이 똑같이 캔버스 사이즈가 늘어나요 지금 저희는 이 다리를 밑으로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이 위쪽 영역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캔버스 사이즈로 돌아가서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앵커를 픽셀로 바꾸고요 3250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이 앵커 부분을 보시면요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그 방향으로만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둬야 밑으로만 여기 여백 보이세요? 여기 밑으로만 캔버스 사이즈를 키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앵커를 이렇게 두고 OK를 눌러보면요 아까 전과 다르게 위쪽에는 캔버스 사이즈가 확대되지 않았지만 밑으로는 캔버스 사이즈가 더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잡아서 다리 크기를 키워볼 건데요 아까 전에 봤던 왼쪽에 툴박스의 선택 영역 툴을 선택할게요 이 선택 영역 툴을 선택하고요 보통 다리 크기를 키울 때는요 이 종아리 부분을 경계선으로 많이 키우거든요 물론 옆에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선택한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종아리 부분에서 선택 영역을 잡아볼게요 이 마우스 커서를요 도화지 밖으로 가져간 다음에요 적당히 종아리 옆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선택되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배웠죠 단축키 컨트롤 T 컨트롤 T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폰을 활성화 해줄게요 프리 트랜스폰이 활성화되면요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도 같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빈 캔버스가 가려질 정도까지만 다리 길이를 자연스럽게 늘려줄 건데요 다리를 아래로 늘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랫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화지가 다 가릴 때까지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내리면 비현실적인 사진이 되니까 적당하게 적당하게 캔버스가 가려지고 적당하게 티가 안 난 것처럼 다리 길이가 늘어진 것처럼만 늘리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제 적당하게 다리 길이가 보정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프리 트랜스폰 창을 닫아야 되거든요 닫는 방법은 그냥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닫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아까 선택했던 선택 영역 툴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선택 영역을 비활성화 하려고 하신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요 셀렉트의 반대인 D, 디셀렉트 메뉴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비활성화 됩니다 제일 처음에 원본 상태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여기 오른쪽에 히스토리 창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했던 오픈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원본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했던 디셀렉트를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보정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애프터죠 이게 애프터고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막상 히스토리 기록을 보면요 딱히 뭐 한 게 없어요 처음에 파일 열고 캔버스 사이즈 수정하고 선택 영역 잡고 프리 트랜스폼으로 다리 길이 느리고 다시 선택 영역 비활성화하고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쉽게 다리 길이를 느려 보았는데요 너무 심하게 느리면 친구들이 알 수 있으니까 티난 듯 티나지 않게 정말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건 이렇게 다 했으면 저장도 한번 해봐야겠죠 간단하게 저장도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메뉴바에서 파일을 누르고요 쭉 내려다보면 save as라고 있어요 자 save as를 클릭하고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정할게요 그냥 정하고 지금 포맷 형식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jpg로 할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됐으면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뜨는데 그냥 최상단으로 빨을 두고 퀄리티는 제일 좋은 걸로 하고 그냥 ok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정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마무리하면 정말 아쉬우니까 빨리 다른 사진 두 장만 더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화면을 키우고 줄이는 거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이 사람 다리를 한번 누려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아요 이미지 들어가서 캔버스 사이즈를 늘릴게요 아참 지금 보시면 단위가 센치미터로 되어 있죠 이거를 매번 픽셀로 바꾸기 정말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거를 기본 단위를 환경 설정에서 설정해두면 계속 픽셀로 된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환경 설정에서 할 수 있거든요 포토샵 누르시고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제너럴 단축키는 컨트롤 K에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 유닛 앤 룰러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여기 룰러에 여기 단위가 지금 센치미터로 되어 있죠 이거를 픽셀로 바꿀게요 픽셀로 바꾸고 ok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에 캔버스 사이즈에 가시면 아까 전과 다르게 픽셀로 기본 단위가 설정된 걸 볼 수 있어요 다리 길이 느리기 위해서 캔버스 사이즈를 아래쪽으로 좀 늘릴게요 지금 세로 길이가 거의 2600 픽셀이니까 적당히 2750 정도 주고 앵커는 밑으로 캔버스가 커질 수 있게끔 설정을 하고 ok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만큼 공간이 생겼죠 자 이제 선택 영역 툴을 선택하고 적당히 다리 부분을 잡은 다음에 다시 프리트랜스폰인 컨트롤 T를 눌러서 프리트랜스폰 박스를 활성화해주고 그냥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 줄게요 다하면 엔터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디셀렉트 이렇게 하면 한 장 끝이에요 자 원본이고요 이게 애프터에요 비포 애프터 조금 더 외계인스러워졌네요 이번에는 다리 길이가 아닌 이 배경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그냥 보면 조금 뭔가 구도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꽃이 지금 왼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쪽 부분에 여백이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사진이 덜 답답해 보였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캔버스를 주고 프리트랜스폰을 이용해서 이쪽에 배경을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자 이미지 들어가서 캔버스 사이즈 들어갈게요 지금 이번엔 세로가 아니고 가로 길이를 건드려야겠죠 지금 1787이니까 뭐 한 적당히 2100 정도 줄게요 그리고 이번엔 앵커를 왼쪽으로 커지게끔 즉 캔버스가 왼쪽으로 더 커지게끔 설정을 하고 OK를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캔버스가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 선택 영역 2를 선택하고 적당히 이미지를 찾고 여기서 컨트롤 T 프리트랜스폰을 활성하고 옆으로 쭉 누릴게요 그리고 엔터 마우스 오른쪽 디셀렉트 끝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애프터에요 훨씬 더 사진이 덜 답답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프리트랜스폰으로 배경도 늘려보고 짧았던 내 다리를 그나마 디지털 세상에서라도 늘려보는 정말 알찬 기능을 배웠습니다 오늘 했던 예제 파일들은 영상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하셔서 직접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본인 사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뿅